영등포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단체를 모집합니다. 구는 최종 3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, 프로그램당 최대 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취업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. 평생교육법과 타 법령에 따른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단체, 시설 또는 기타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는 신청 가능하며,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춰 전문 직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, 기업체와 취업까지 연계한 내용의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.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, 신청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이달 31일까지 구청교육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